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현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소식으로 2020년 12월 18일부터는 해외에 있더라도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2020년 들어 여권에 대한 대폭 개정이 있었는데요.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디자인 변경은 1년 미루어졌지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범 운영은 착실히 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이제는 해외에 있더라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 여권은 5년 10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활 중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일은 종종 있으며 현지에 위치한 영사관에 신청을 하고 받으러 두 번이나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영사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 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을 받으러 한 번만 방문해도 되며 수령기관은 보통 해외에서는 영사관과 같은 제외기관으로 대부분 국가의 메이저 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예외적으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영 미필자의 경우는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또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제출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발려될 수 있기에 정식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. 그리고 현 시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 뒷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이 될 것입니다. 올해 초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발급에 이어 유학생들의 서류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 더욱 편하게 유학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.